다음은 이 주황색 꽃불설헤 다음은 이 주황색 꽃불설헤 아니 아니 몸은 시원해요 하지만 땀이 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? 이거 사서 먹어보세요 이거 사서 드셔보세요 몸은 시원해요 확실히 입도 시원하고요 목구멍도 시원하고 내 몸은 시원한데 땀이 나 뭔가 식은 아닌가 기분 탓인가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 기분 탓인가 무튼 무튼 다음 원래 목 아플 때 먹는 음료수 약 같은 거라고요 이거 두 개가 다 안 마셨어요 남았어요 근데 그걸 왜 지금 말해줘 근데 그걸 왜 지금 말해줘 얼마 안 먹은 게 아니라 얼마 안 남았네 그걸 왜 지금 말해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어쩐지 맛이 뒤적이 없고 이거 땀이 난다 했어 가만 안 둬 이거 영상 편집 가만 안 둬 조금씩 막 이쁘게 즐거우고 이 녀석은 하얀 젠장은 음료수 저기 있는 음료수 다 섞어 마시면 안되나 적당히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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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랑합니다 헛소리하지마 여기 여기 전기 의자 갔다올냐 마시기 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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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